초반에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는데 과연 이 3세트 경기도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박동준 선수가 반전의 모습을 만들어낼지 1세트와 2세트 내리 떠낸 서윤민 선수 2대0으로 앞서 있는데요 3세트 경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3세트 초구 박동준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1,2세트의 높은 뱅크샷 비율을 보여줬던 박동준 선수 지금 이제 5세트 경기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선수들이 지금 세트가 거듭이 되면 될수록 사실 체력도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집중력도 좀 사라질 수 있는 5세트 사실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초구 잘 풀어낸 박동준 선수입니다 저점수를 기분 좋게 만들어낸 박동준 조금 전 시도는 차이가 좀 났어요 두꺼운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의 박동준 선수의 볼이었습니다 서윤민 선수의 1이닝 빨강궁을 우선 일목적으로 공략을 하죠 자신감있게 대회전으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조금 코너를 너무 빠르게 돌았어요 1세트와 2세트에서는 1이닝에서 다득점을 올렸던 서윤민인데요 3세트는 공타 박동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3세트 내리 완벽한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이제 이 15점 세트 경기가 상당히 먼 경기가 되겠는데 밴크샷으로 득점 말씀드리는 와중에 투뱅크 자신감있게 또 밴크샷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잘 밀어넣었죠 그렇습니다 장기예요 옆돌리기 잘 넣었죠 4점 4점째 박동준 선수 3세트에서는 초반 흐름을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걸었죠 회전이 다 풀리면서 짧아져버렸네요 4점 기록하면서 5대0 앞서 가고 있는 박동준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직접 선택을 하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신비합을 맞추는 결과가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회전 자 회전 좋습니다 첫 득점 하얀 공이 조금은 브릿지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서혜민 선수의 Q는 아주 똑바로 나가고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휘어지는 더블 네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보시죠 기스를 빼내면서 이 완벽한 진로 서혜민 선수는 확실히 정확도가 이렇게 보면 장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스핀볼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스트로크가 너무 간결하게 뻗어주고 있어요 예 뱅크샷 박동준 선수가 3세트에 들어서 처음으로 리드를 하는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는데 단 한 번의 이닝 한 번의 기회로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집중력이네요 다시 한 번 뱅크샷을 노립니다 네 지금도 아주 위치가 좋아요 또 들어갔어요 7대어 순식간에 역전 서혜민 선수가 박동준 선수의 점수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가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네요 지켜보는 박동준 선수도 어떤 생각이 들지 이제는 두 점의 리드 정말 틈이 보이지 않는 서혜민 선수죠 상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도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3쿠션이 왜 전혀 빠질 기미가 없죠 완벽한 진로로 보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득점이 되는 너무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8점 하이론 아 또 또 갑니다 들어갔어요 두 점 채 정말 가볍게 또 끌어주는 아주 좋은 당점과 스트록 조합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론 11점을 기록하고 있는 서혜민 선수인데요 앞돌리기와 뒤돌리기가 있는데 앞돌리기로 자 좋습니다 드러났어요 10점째입니다 야 한 번도 이렇게 네 뒤집어놨습니다 박동준 선수의 득점 이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 3세트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서혜민 선수의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몰입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이야 이거랑 벗어납니다 네 지금 키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는데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번 2이닝에서 10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론 10점 서혜민 선수가 두께가 맞는 순간에 조금 느낌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잘 켰죠? 득점입니다 박동준 선수도 참 템포 빠릅니다 네 거침없이 들어가요 네 박동준 선수 박동준 선수 예비 동작이 너무 간결하죠 네 짧게 시도했는데 아하 실패 이런 잔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박동준 선수도 시작 정말 뭐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잘 갖춰져 있는 선수 같아요 네 뭐 스트록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정말 정확도만 계속해서 높여준다면 PBA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아 성공 그야말로 무서운 페이스 네 서혜민 선수 조금은 늦깝게 당구를 시작했던 서혜민 선수였는데 정말 노력을 하는 또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게 서혜민 선수를 보면서 사실 많은 것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서혜민 선수에게서 지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네 투뱅크 시도였네요 네 하얀 공각 쿠션 사이로 진행을 시켰는데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자 앞돌리기인데 네 들어왔어요 네 이건 행운의 득점이죠 이렇게 긴 각도로 시도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득점 이후에 서혜민 선수의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바로 박동준 선수는 한 번 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지금 마지막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 낼 수 있을 만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얇은 두께.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깔끔한 스트로크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3세트는 두 선수 모두 굉장한 페이스입니다. 비껴책기 포크샷. 여기서 지나갑니다. 3점. 회전도 줄여주고. 속도도 알맞게 포크샷은 참 잘 됐는데 살짝 짧게 또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횡단 시도인데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각도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각도가 좁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시원한 스피드로 횡단을 부사하기가 참 쉬운데 조금 이제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각도 형성을 위해서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테이블에 상당히 어렵게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여기서 지나쳐 나갑니다. 이번에도 아주 또 빠른 선택, 빠른 공격. 그래도 경기는 잘 풀리고 있지 않지만 일관적인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빨간 공격이 우선 쿠션에 근접했기때문에 확률이 떨어지는 시도를 해야돼요. 빨간 공격이 우선 쿠션에 근접했기때문에 확률이 떨어지는 시도를 해야돼요. 자, 바로 목적 구간의 키스. 서희민 선수가 참 마무리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은 배치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을 뒤져있는 박동준 선수 네, 박동준 선수도 지금 난구가 그렇죠 난구가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바로 키스 나면서 실패 끝에서 끝에 있는 공을 아주 강하게 또 스트로그를 하면서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두께 미스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였죠. 끌어주면서 네,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스피인입니다. 있습니다. 잘 가요.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서현민 선수의 정말 대단한 또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이닝을 공타로 물러났다가 이번 6이닝에서 다시 한번 점수를 뽑아내는 서현민. 서현민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웬만한 배치가 아니고서는 다 맞춰낼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만큼 정확도가 매 공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키스가 빠지지 못했네요. 한 점. 대체적으로 서현민 선수는 이제 초반에 점수를 쌓아 올리고 후반부에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3세트 경기 역시 2이닝에서 10점 하이런 기록한 이후에 지금 두 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 좀 좋았던 선수가 좀 후반부에 처지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초반에 좋지 않았던 선수가 후반에 완벽하게 또 몰입이 되면서 후반 집중력이 좋은 선수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경우가 상당히 높죠. 예. 조금 전에는 박동준 선수가 시도해 봤는데요. 득점과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서현민 선수의 7이닝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빨강궁 일목적구로 대회전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돌리기. 진행이 괜찮죠? 네. 됐어요. 13 대 9 조금은 긴 각도로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하얀공 이목적구 위치가 조금은 확률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가 우선은 정확하게 맞춰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얇은 두께로 빨강궁을 처리하면서 진행이 될지 두꺼운 두께로 밀고 가는 각도도 있어요. 얇은 두께 오 좋아요. 14 대 9 매치 포인트의 서현민 섬세함에 자신감까지 얇은 두께인데도 스트록을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아주 자신있게 구사를 했습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8강 행을 결정지을 매치 포인트. 횡단인가요? 네. 자 횡단. 와. 마무리 졌습니다. 서현민 선수가 결국 박동준 선수를 세트스쿨 3대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네. 마무리 득점. 또 시원하게 아주 어려운 난구 해결로 좋은 모습으로 자신감까지 얻어가면서 승리로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대회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참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서현민 선수의 강점이라면 정말 테이블 파악도 잘하고 우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현민 선수가 박동준 선수를 세트스쿨 3대0으로 물리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